0927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양피스톤입니다. 동양피스톤의 테마는 자동차 부품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슈퍼카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대쉬 건설이 가 있습니다. 동양피스톤은 1977년 6월 설립된 동산은 연결실체 기준으로 내연기관용 엔진 피스톤을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피스톤 전문기업임 오리엔스를 인수하여 국내 1위 피스톤 업체로 발돋움하였으며 중국, 멕시코 현지법인에서 피스톤을 생산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임 향후에 발생할 친환경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한 기업가치 재고를 위하여 2018년 11월 우신공업 수소연료전지자동차용 인클로저 및 매니폴드 블록 사업 양수계약을 체결함. 기업 개요 대쉬 1977년 자동차 내연기관용 엔진 피스톤을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설립되어 피스톤을 생산하여 주요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대쉬 2003년 GM 크라이슬러, 포드 등 북미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2011년 BMW와 아우디 등 독일 완성차에도 납품 중인 가운데 글로벌 기준 4위권의 점유율 기록 대쉬 설계부터 생산까지 이르는 공정을 자체 제작 설비하는 가운데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자동화 수준이 높아 원가 경쟁력 보유,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 유지 재무 대쉬 국내 및 미주 시장을 중심으로 차량용 및 산업용 제품 매출 확대와 기타 매출 증가로 상품 매출 부진에도 전년동기 대비 외형 신장 대쉬 중국 공장 가동률 하락에 따라 원가율 상승 및 판관 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저하로 금융 수지 개선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쉬 친환경 자동차 사업 확장을 통해 에브 6고 출력 사양인 GT라인의 방열 모듈 납품 및 차량용 제품 수주 확대와 환율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로 수익성 또한 상승할 듯 2022년 11월 9일 기준 장마감 동양피스톤의 시가총액은 580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동양피스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83위입니다. 동양피스톤의 상장 주식수는 1316만 8400의 순주입니다. 동양피스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동양피스톤의 퍼은 29.3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1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2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6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406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7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50배 887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85번지억원 17억원 10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0번지억원 마이너스 71억원 77억원입니다. 동양피스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20번지 12%이고 유보율은 1535.82%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4.41이며 전일 대비해서 25.37 더하기 1.0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4.60이며 전일 대비해서 1.27 더하기 0.1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피스톤의 2022년 11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40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405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34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양피스톤의 종가는 4405원이며 주가가 동양피스톤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양피스톤의 종가는 4405원이며 주가가 동양피스톤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동양피스톤은 거래량 29,333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8,0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하위증권에서 5,701흔주, NH투자증권에서 5,705주, 키움증권에서 4,287주, 메릴린치에서 3,032주, 유한타증권에서 2,2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7,629주, 키움증권에서 5,134주, SK에서 3,000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787주, JP모간에서 1,82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만 5,600여세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547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동양피스톤 추가 전망 및 차트 분석